이즈님 acum은 뭐를 잘 시키는 모습을 좋아해요. 한 번 더 시작합니다. 자 잠시만요. 이렇게 다들 안해보는 곡에도 해소하는 게 대회용인 거 같아요. 저도 앞으로 이 곡 많이 애용하겠습니다. 네돈네! 네돈네! 자, 3조 두 번째 경기 카운트 가방 진행하겠습니다! 1, 2, 1, 4 너로 문득 날아 미칠 수 있는 건 우리의 흔들린지 지금까지의 너로의 모습을 입었어 영원히 지키고 남을 잃은 맨날처럼 커졌어 견뎌 속 향이 남을 수술을 쳐다듬어 후회가 변할 거야 그의 흔들린지 고독한 시간의 기억을 안 하고 단단한 벽룩장한 자신이 가진 것들이 벌썩 나려 한 번 쯤 한 장 자자이 영원히 지켜주소 그의 흔들린지 흔들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